코비빈 브라이언트는 미국에 은퇴한 농구 선수이다. 선수 시절 포지션은 슈팅가드로 전미농구협회의 팀인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소속으로 활약하며 5호회의 우승을 거두었다. 필라델피아 76서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WNBA위 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의 전감독으로 활동한 조 젤리빈 브라이언트의 외아들이기도 하다. 현역 시절 별명은 블랙맘바이다.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브라이언트는 전 NBA 농구 선수 조 브라이언트와 패멀라 콕스 브라이언트의 3명이 자식들 중 막내로 단 하나의 아들이었다. 그는 또한 농구 선수 조, 첩이, 콕스의 외조카이기도 하다. 그의 부모는 레스토랑 메뉴에 본 일본 효고연 고베의 유명한 쇠고기 요리를 따서 그의 이름을 코비라고 지었다. 그의 중앙 이름 빈 은 부친의 별명이 젤리빈 이란 이유로 붙여졌다. 브라이언트는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자라왔다. 코비가 6세 때 부친은 NBA로부터 은퇴하고 낮은 수준에서 프로농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가족을 이탈리아 리에티로 이주시켰다. 코비는 자신의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배웠다. 여름 동안에는 그는 농구의 여름 리그에서 활약하는데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브라이언트는 3세 때 농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성장하면서 레이커스가 그의 가장 좋아하는 팀이었다. 이른 나이에 그는 또한 축구를 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팀은 AC 밀란이었다. 부친이 1991년 현역에서 은퇴했을 때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다. 로어메리언 고등학교 체육관에 있는 브라이언트의 연구결번 등번호 33번 셔츠와 기치 브라이언트는 필라델피아 외곽 로어메리언에 위치한 아드모어에 있는 로어메리언 고등학교에서 눈부신 고등학교 경력 동안 국내적 인정을 얻었다. 그는 신입생으로서 대학농구팀에 활약하였다. 그는 로어메리언의 대학팀을 위하여 시작하는데 10년간의 세월의 첫 신입생이 되었으나 팀은 4승 20패의 기록과 함께 끝냈다. 이어진 3년에 브라이언트가 5개의 포지션을 전부 활약하면서 에이시스는 77승 13패의 기록을 수집하였다. 자신의 주니어 해에 그는 31.1포인트 10.4리바운드와 5.2어시스트를 평균하였고 올해의 펜실베이니아 주선수로 임명되어 진행해서 대학 신병들로부터 주의를 끌어들였다. 듀크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빌라노바 대학교가 그의 명단의 정상에 있었고 케빈 가넷이 1995년 nba 드래프트의 첫 라운드에 갈 때 브라이언트는 곧장 프로로 가는 것을 숙고하기 시작하였다. 아디다스 abcd 캠프에서 브라이언트 는 훗날의 nba 동료 선수 라마 오던과 더불어 활약하는 동안 1995년이 시니어 mvp상을 수상하였다.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당시 필라델피아 76어스의 감독 존 루카스는 브라이언트가 제리 스택하우스와 1대1로 활약한 팀과 함께 연습경기를 가지는 데 그를 초청하였다.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시니어 해에 브라이언트는 53년 만에 에이시스를 그들의 첫 주립 선수권으로 이끌었다. 경주가 열리는 동안 그는 에이시스를 31승 3패의 기록으로 이끌면서 30.8포인트 12리바운드 6.5어시스트 4스틸과 3.8블록슛을 평균하였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고등학교 경력을 2883위 포인트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남동부의 사상 지도적인 득점으로서 맞춰 윌트 챔벌레인과 라이오넬 시먼스 둘다를 앞섰다. 브라이언트는 로어메리언에서 자신의 시니어 해 동안 자신의 뛰어난 상연으로 몇몇의 상을 받았다. 상은 올해의 네이스미스 고등학교 선수, 상, 게이터레이드 올해의 국내 농구 선수, 상, 맥도날드 올아메리칸, 상과 USA Today All USA 퍼스트팀 선수, 상을 포함하였다. 브라이언트의 대학 코치 그렉 다우너는 그가 지배하는 완료적 선수였다고 소감을 남기고 그의 활동 윤리는 물론 팀의 최고 선수로서 그를 칭찬하였다. 샬롯 호니츠의 지명을 받자마자 트레이드되어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 입단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감독 제리 웨스트에 의하면 1996년 NBA 드래프트에 데뷔하여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의 전직 선수 레리 드루와 마이클 쿠퍼의 연습 시합을 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습 운동을 하였다. 레이커스는 자유계약 센터 샤킬 오닐에게 제공을 만드는데 셀러리의 공간을 제거하는 순서에서 자신들의 출발 센터 블라데 디바치를 이적시키는 데 추구하고 있었다. 당시 샬롯 호니츠의 총스카우트 빌 브랜치는 드래프트가 있기 하루 전에 13번에서 자신들의 드래프트 선발을 이적하는 데 호니츠가 동의하였다고 한다. 이적 동의서에 대비하여 호니츠는 브라이언트를 드래프트하는 데 전혀 숙고하지 않았다. 드래프트가 있는 동안 레이커스는 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레이커스는 순간을 선발한 호니츠에게 말하였다. 브라이언트는 고등학교에서 나온 곧바로 드래프트 된 처음이자 마지막 하드였다. 드래프트 후 이적은 디바치가 레이커스로부터 이적되기보다 은퇴하기로 협박할 때 위험에 놓였다. 하지만 6월 30일 디바치는 자신의 협박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리그의 오프시즌 금지령이 끝날 때 이적이 7월 9일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브라이언트가 아직 17세였던 이래 그의 부모는 그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 18세가 될 때 자신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레이커스와 함께 그의 계약을 함께 맺어야 했다. 브라이언트는 총 3.5백만 달러의 3년 신인 선수 계약을 맺었다. 브라이언트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여름 프로리그에 데뷔하여 입석의 관중 앞에서 25포인트를 득점하였다. 디펜더들은 그의 앞으로 오는데 분투하고 그의 상연은 제리 웨스트와 레이커스의 코치 델 해리스를 신나게 하였다. 그는 끝장에서 36포인트를 득점하고 4개의 경기에서 24.5포인트와 5.3 리바운드의 평균과 함께 끝냈다. 1996년에서 97년 시즌의 신인 선수로서 브라이언트는 대부분 가드 에디 존스와 닉벤 엑셀의 뒤로 벤치로부터 중지되었다. 당시 그는 nba 경기에서 활약하는데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시초적으로 브라이언트는 한정된 분들에 띄었으나 시즌이 지속되면서 그는 더 많은 활약 시간을 보기 시작하였다. 시즌의 말기에 그는 한 경기에 15.5분을 평균하였다. 올스타 주말 동안 브라이언트는 신인 선수 도전에 참가하여 1997년 슬램덩크 시합을 우승하여 18세의 나이에 최연소 덩크 챔피언이 되었다. 그 해를 통하여 브라이언트의 상연은 그에게 벤치 동료 선수 트래비스 나이트와 함께 nba 올루키 세컨드 팀에 자리를 주었다. 레이커스는 유타 재즈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전으로 진출하였으며 브라이언트가 다섯번째 경기의 말기에 지도적 역할로 밀어나갔다. 바이런 스카스는 손목이 삐면서 경기를 놓치고 로버트 호리가 재즈의 제프 호너세크와 싸우면서 퇴장당하고 샤키 로닐은 네번째 쿼터에서 1분 46초가 남으면서 파울볼이 상대 선수에게 잡혀 아웃되었다. 브라이언트는 경기의 말기에서 4개의 풍선을 쏘고 재즈는 레이커스를 4대1로 탈락시키는데 연장전에 98대93으로 우승하였다. 그는 처음에 네번째 쿼터에서 경기를 우승하는 2포인트 점프슛을 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분에 2개의 트라이슛을 포함한 3개의 3점슛을 불발하였다. 브라이언트의 두번째 시즌에 그는 더 많은 활약시간을 받고 재능있는 어린 가드로서 자신의 더 많은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결과로써 브라이언트의 포인트 평균은 한 경기에 7.6에서 15.4로 2배 이상을 넘었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보통 후원한 가드들 사이에 그가 작은 포워드로 활약하는 것을 보인 레이커스가 소규모로 활약할 때 분들에서 증가를 보았다. 그는 올해의 nba위 여섯번째 선수상을 위하여 준우승을 하였고 팬의 투표를 통하여 그는 또한 nba 역사상 최연소 nba 올스타 출발 선수가 되었다. 1983년 같은 올스타 경기에서 같은 팀의 4명이 선수들이 선발된 이래 그는 동료 선수들 오오닐, 벤엑셀과 존스에게 가입되었다. 브라이언트의 한 경기의 15.4포인트는 시즌의 아무 비출발 선수들 중이 최고였다. 1998년에서 1999년 시즌은 리그에서 브라이언트의 출연을 1위의 가드로서 특정을 지었다. 출발 가드 벤엑셀과 존스가 이적되면서 브라이언트는 로그아웃으로 짧아진 50개의 경기 시즌을 위하여 모든 경기를 시작하였다. 그 시즌 동안 브라이언트는 7천만 달러 가치의 6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이 일은 그를 2003에서 2004년 시즌의 말기까지 레이커스와 간직하였다. 자신 경력의 이른 무대에서 마저 스포츠 기사들은 그의 실력들을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의 실력들과 비교하고 있었다. 레이커스가 서부 컨퍼런스 중결 승전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의하여 휩쓸어지면서 플레이오프 결과들은 나아지지 않았다. 브라이언트의 행운들은 1999년 필 잭슨이 레이커스의 총감독으로서 차지할 때 향상되었다. 확고한 향상의 세월 후 브라이언트는 리그에서 최고의 슈팅 가드들 중의 하나가 되어 리그의 올 nba 올스타와 올디펜시브 팀들의 출연을 얻었다. 레이커스는 전설적인 센터 가드의 결합을 이룬 브라이언트와 오닐 아래 챔피언십 경쟁자가 되었다. 잭슨 감독은 시카고 불스와 함께 6개의 챔피언십을 우승하는데 자신이 이행한 삼각 공격을 이용하였고 이 공격은 브라이언트와 오닐 둘다에게 nba위 엘리트층으로 오르는데 도움을 주었다. 세계의 결과적 챔피언은 2000년 2001년과 2002년 연속적으로 우승하였다. 브라이언트는 워싱턴 의저즈를 상대로 시즌 전이 경기가 있는 동안 일어난 자신의 손부상의 이유로 1999년에서 2000년 시즌의 출발에 대비하여 6주 동안 출장하지 못하였다. 브라이언트가 돌아와 경기에 28분 이상을 뛸 때 그는 그 시즌 동안 전부의 정적인 분류들에서 증가를 가졌다. 이 일은 한 경기의 어스스티와 스틸에서 팀을 지도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오닐과 브라이언트의 듀오는 레이커스를 67개의 경기들을 우승하는데 이끈 강한 벤치를 후원하여 nba 역사상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은 기록을 위하여 동일시하였다. 이 일은 오닐이 mvp상을 수상하고 브라이언트가 자신 경력에서 처음으로 올 nba 팀 세컨드 팀과 올 nba 디펜시브 팀으로 임명되면서 이어졌다. 플레이오프들에서 오닐에게 두 번째 사취를 하는 동안 브라이언트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상대로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의 일곱 번째 경기에서 25포인트 11리바운드 7어시스트와 4개의 블록을 포함한 어떤 붓들은 상연들을 가졌다. 그는 또한 경기와 시리즈를 움켜쥐는데 오닐에게 0차의 패스를 던지기도 하였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상대로 2000년 결승전에서 브라이언트는 페이서스의 제일린 로즈의 발에 상륙한 후 두 번째 경기의 두 번째 쿼터에서 자신의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로즈는 후에 자신의 발을 브라이언트의 아래에 고의로 놓았다고 인정하였다. 브라이언트는 경기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또한 부상의 이유로 세 번째 경기를 놓쳤다. 네 번째 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후반전에서 22포인트를 득점하고 오닐이 경기에 밖으로 파울이 되면서 팀을 연장전 승리로 이끌었다.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를 120대 118로 앞서는 데 놓는데 우승슛을 득점하였다. 여섯 번째 경기에 116대 111위 승리와 함께 레이커스는 1988년 이래 자신들의 첫 챔피언십을 우승하였다. 통계적으로 2000년에서 1년 시즌은 브라이언트가 이전의 해와 비슷하게 상연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는 한 경기에 6포인트 이상을 평균하였다. 그 일은 또한 브라이언트와 오닐 사이에 불똥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한 해이기도 하였다. 다시 한 번 한 경기에 오어시스트에서 팀을 이끌었다. 레이커스는 56개만의 경기들을 우승하여 지난해부터 11개의 경기들로 떨어졌다.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들에서 15승 1패로 가면서 응답하였다. 그들은 연장전에서 필라델피아 76어스를 상대로 자신의 첫 경기를 패하기 전에 결승전으로 진출하는데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세크라멘토 킹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쉽게 휩쓸었다. 그들은 다음 4개의 경기들을 우승하고 많은 시즌만큼 로스앤젤레스로 자신들의 두 번째 챔피언십을 가져오려고 하였다. 플레이오프들이 있는 동안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통계를 한 경기에 29.4포인트, 7.3리바운드와 6.1어시스트로 올려 가져온 무거운 분들을 띄었다. 플레이오프에서 동료 선수 오닐은 브라이언트를 리그에서 최고 선수로 선언하였다. 브라이언트는 정렬에서 두 번째 해를 위하여 올 nba 세컨드팀과 올 nba 디펜시브팀으로 이루고 말았다. 추가로 그는 정렬에서 세 번째 해를 위하여 nba 올스타 경기에서 출발하는 데 투표되기도 하였다. 2001년에서 2년 시즌에서 브라이언트는 자신 경력에서 처음으로 80개의 경기들을 띄었다. 그는 한 경기에 25.2포인트, 5.5리바운드와 5.5어시스트를 평균하면서 자신의 만능의 활약을 지속하였다. 그는 또한 경력 최고의 46.9%의 슈팅을 가졌고 다시 한번 어시스트해서 자신의 팀을 이끌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31포인트의 상연 후 자신의 첫 올스타 nba 트로피를 주장하였다. 올 nba 디펜시브팀으로 다시 이루는 동안 그는 또한 자신 경력에서 처음으로 올 nba 퍼스트팀으로 승진되기도 하였다. 레이커스는 그해에 58개의 경기들을 우승하고 주안에서 라이벌팀 세크라멘토 킹스의 뒤로 퍼시픽 디비전에서 2위를 하였다. 브라이언트는 3월 1일 페이서스의 승리를 거둔 후 페이서스의 레지밀러를 주먹으로 친 후 한 개의 경기에 출전 정지를 당하였다. 결승전으로 기른 레이커스가 이전 해에 가진 라운드 활약보다 더욱 완고함으로 증명되었다. 레이커스가 트레일블레이저스를 휩쓸고 플레이오프의 첫 두 개의 라운드에서 스퍼스를 4대1로 꺾은 동안 레이커스는 킹스를 상대로 홈코트의 장점을 가지지 않았다. 시리즈는 7개의 경기들로 뻗어져 2000년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 이래 레이커스에게 생긴 첫 일이었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자신들의 디비전 라이벌들을 꺾고 자신들의 3연속 nba 결승전 출연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뉴저지 네트를 상대로 2002년 결승전에서 브라이언트는 한 경기에 26.8포인트 51.4% 슈팅 5.8 리바운드 5.3 어시스트를 평균하였다. 23세의 나이로 브라이언트는 세계의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데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브라이언트의 활약은 두드러졌고 경기의 네 번째 쿼터에서 그의 상연으로 칭송을 받았다. 이 일은 브라이언트의 평판을 움켜쥐는 선수로서 굳혔다. 프리스로 라인에서 2002년에서 3년 시즌에서 브라이언트는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상대로 12점을 만들 때 2003년 1월 7일 경기에서 3점 슛을 위한 nba 기록을 세웠다. 그는 한 경기에 30포인트를 평균하고 역사적인 활약에 착수하여 2월 전체에 40.6을 평균하는 동안 9개의 연속적 경기들에서 40 혹은 그 이상의 평균을 득점하였다. 추가로 그는 한 경기에 6.9 리바운드 5.9 어시스트와 2.2 스틸을 평균하여 그 포인트의 경력 사상 최고였다. 브라이언트는 다시 한번 올 nba와 올 디펜시브 퍼스 팀 둘다로 투표되었고 mvp상을 위한 투표에서 3위를 하였다. 정규 시즌에서 40승 32패로 끝낸 후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들에서 벌버둥치고 결국적인 nba 챔피언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6개의 경기들에서 서부컨퍼런스 중결승전을 패하였다. 2003년에서 4년 시즌에 이어 레이커스는 nba 챔피언십에서 또 다른 후원을 이루는데 nba 올스타 칼 멀론과 게리 페이턴을 취득할 수 있었다. 브라이언트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성폭행으로 체포되었다. 이 일은 브라이언트의 법원 출연의 이유로 그가 어떤 경기들을 놓치는 원인을 가져왔다. 정규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레이커스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상대로 경기를 가졌다. 네 번째 쿼터의 말기에 브라이언트는 연장전으로 보내지는데 1.1초가 남으면서 3포인트를 이루었다. 경기는 결국적으로 레이커스가 트레일블레이저스를 105대 104로 통과하는데 시간이 만기되면서 브라이언트가 또 다른 3포인트를 이룬 두 번째 연장전으로 갔다. 오닐, 말론, 페이턴과 브라이언트의 출발 정렬과 함께 레이커스는 nba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1990년 이래 자신들의 첫 챔피언십을 우승한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 의하여 5개의 경기들에서 패하였다. 그 시리즈에서 브라이언트는 한 경기에 22.6포인트와 4.4 어시스트를 평균하였다. 그는 필드로부터 35.1% 슛을 쏘았다. 잭슨의 총감독으로서 계약은 재개되지 않고 루디 토미아노비치가 차지하였다. 오닐은 라마 오덤, 캐런 버틀러와 브라이언 그랜트를 위하여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되었다. 이어진 라레 브라이언트는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와 계약을 맺는데 제공을 거부하고 레이커스와 함께 7년 계약을 다시 맺었다. 브라이언트는 이전의 해에 생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평판이 손해를 당하면서 2004년에서 5년 시즌 동안 가깝게 세밀히 조사되고 비판을 받았다. 특히 손해당한 단서는 잭슨이 더 라스트 시즌, 에이티민 서치 오브 이츠 소울을 저서할 때 왔다. 이 책은 레이커스의 소란스러운 2003년에서 4년 시즌의 사건들을 상술하였고 브라이언트의 비판들의 다수를 가졌다. 책에서 잭슨은 브라이언트를 코치할 수 없다. 고 불렀다. 시즌을 통한 중반에 토미아노비치는 갑자기 레이커스의 총감독으로서 사임하여 건강 문제들과 지침의 재현을 인용하였다. 토미아노비치 없이 레이커스의 시즌 나머지의 책무는 경력 수석 코치 플랭크 햄블렌에게 떨어졌다. 브라이언트는 한 경기에 27.6포인트에서 리그의 두 번째로 지도적인 득점자였으나 그는 표준 이하의 후원 배역들에 의하여 둘러싸였고 레이커스는 34승 48패로 가십 년간의 세월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드를 놓쳤다. 그가 nba 올디펜시브 팀에 이루지 못하고 또한 올 nba 서드팀으로 강등되면서 그에는 nba에서 브라이언트의 전체 지위에서 떨어짐을 의미하였다. 시즌 동안 브라이언트는 또한 멀론과 레이앨런과 공공적 불화들에 착수되었다. 2005년에서 6년 시즌은 브라이언트의 농구 경력에서 내거리로 특정을 지었다. 브라이언트와 지난 다름들에 불구하고 잭슨은 레이커스를 감독하는 데 돌아왔다. 브라이언트는 동작을 보증하고 전부의 출연들에 의하여 둘은 후반전을 함께 잘해나가 레이커스를 플레이오프들로 다시 이끌었다. 브라이언트의 개인적 득점 성취들은 그의 경력에 가장 좋은 통계적 시즌의 결과들을 놓았다. 2005년 12월 20일 브라이언트는 델러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3개의 쿼터에서 62포인트를 득점하였다. 4번째 쿼터로 들어간 브라이언트는 전체의 매버릭스 팀을 62대 61로 득점 매겨 슈팅 시간에 속에 이래 선수가 3개의 쿼터를 통하여 이 일은 해내는 데 단 한 번이다. 레이커스가 2006년 1월 16일 레이커스가 마이애미 히트를 향할 때 브라이언트와 샤키 로닐은 경기 전에 악수와 포옹에서 착수하면서 표제를 만들어 그들 사이에 괴롭혀진 불화에서 변화를 의미하였다. 한 달 후 그해의 nba 올스타 경기에서 두 명은 함께 우승 것으로 보였다. 바스켓을 향하여 공을 모는 브라이언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로 브라이언트는 경력 사상의 81포인트를 득점하여 nba 역사상 두 번째로 최고의 싱글 득점 상연으로 1962년 일트 체인벌린에 의한 득점만을 능가하였다. 체인벌린이 되풀이적으로 블루아웃 우승에서 내부 슛을 위하여 동료 선수들에 의하여 주어진 것에 반하여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가 14점에 의한 하프타임에서 끌어지고 네 번째 쿼터에서 후퇴할 때까지 자신 소유의 슛을 창조하였다. 경기들이 더욱 빠르게 속력을 내고 득점 기회들이 더욱 힘든 시기에 활약한 체인벌린은 76서스의 169대 147위 우승에서 자신 팀의 포인트들의 59%를 위한 계산은 레이커스의 122포인트들의 득점된 브라이언트의 66%와 비교된다. 같은 달에 브라이언트는 또한 1964년 이래 4개의 연속적 경기들에서 45 혹은 그 이상의 포인트를 득점하는 데 첫 선수가 되어 그렇게 하는데 체인벌린과 엘진 베일러에 가입하였다. 1월을 위하여 브라이언트는 한 경기에 43.4포인트를 평균하여 nba 역사상 8번째로 최고의 싱글의 달과 체인벌린보다 다른 선수를 위하여 최고였다. 2005년에서 6년 시즌의 말기에 브라이언트는 가장 많은 27개의 40포인트 경기들과 2832개의 가장 많이 득점한 포인트를 위한 레이커스의 싱글 시즌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웠다. 그는 한 경기에 35.4포인트를 평균하면서 처음으로 리그의 득점 타이틀을 우승하여 한 시즌에 최소한 36위 평균으로 리그 역사상 5번째의 선수가 되었다. 브라이언트는 그해에 nba mvp상을 위한 투표에서 4위를 하였으나 22개의 1위 투표들을 받아 우승자 스티브 넷이 만으로 2위였다. 시즌의 후기에 브라이언트가 2006년에서 7년 시즌의 시작에서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등번호를 8번에서 24번으로 바꾼다고 보고되었다. 브라이언트의 첫 고등학교 등번호는 그가 33번으로 바꾸기 전에 24번이었다. 레이커스의 시즌이 끝난 후 브라이언트는 tnt에 자신이 신인 선수로서 24번을 원하였으나 카림 압둘자바와 함께 연구결번된 33번이었으면서 무효였다고 말하였다. 브라이언트는 아디아스 abcd에서 143번을 입고 그 숫자들을 더하면서 8번을 선택하였다. 플레이오프의 첫 라운드에서 레이커스는 피닉스 선수의 3대1위 시리즈 지도를 도달하는데 충분히 잘하여 네번째 경기에서 브라이언트의 연장전 탈취와 경기를 우승하는 슛과 함께 최고점에 달하였다. 그들은 여섯번째 경기에서 연장전에 126대 118로 그 경기를 패하였다. 시리즈에서 한 경기에 브라이언트의 27.9포인트에 불구하고 레이커스는 깨지고 최후적으로 7개의 경기들에서 선수에게 떨어졌다. 여섯번째 경기에 패배해서 35개의 슛 중 20개의 50포인트를 득점한 후 브라이언트는 선수에게 121대 90으로 패한 일곱번째 경기의 후반전에서 3개만의 슛으로 비판을 받았다. 2006년에서 7년 시즌 동안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아홉번째 올스타 경기 출연으로 선발되었고 2월 18일 그는 31포인트 6어시스트와 6스키를 기록하여 자신의 두번째 경력 올스타 경기 mvp상을 수상하였다. 시즌의 코스에 브라이언트는 다수의 옴코트 사고들에 연루되기 시작하였다. 1월 28일 가능한 경기를 우승하는 점프슛의 접촉을 다가가는 시도를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팔을 휘둘러 자신의 팔꿈치와 함께 스퍼스의 가드 마누 지노빌리의 얼굴을 쳤다. 리그의 제조사에 이어 브라이언트는 뉴욕닉스를 상대로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다음의 경기를 위하여 출전 정지를 당하였다. 후회 3월 6일 그는 동작을 되풀하는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미네소타 팀버홀브스의 가드 마르코 야리치를 가격했다. 다음날 nba는 브라이언트에게 그의 두번째 하나의 경기 출전 정지를 넘겼다. 3월 9일 그의 처음으로 돌아온 경기에서 그는 팔꿈치로 파일코버의 얼굴을 쳤다. 3월 16일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의 7개의 경기 패배 경향을 끝내는 도움을 준 트레일블레이저스를 상대로 홈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65포인트를 득점하였다. 이 일은 그의 11년 경력의 두번째로 최고 득점 상연이었다. 이어진 경기에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맨피스 그리즐리스를 상대로 우승해서 자신이 60포인트를 득점한 후 팀버홀브스를 상대로 50포인트를 기록하여 1987년 조던이 마지막으로 한 일에 보이지 않은 3개의 연속적 50플러스 포인트 경기들을 득점하는데 두번째 레이커스 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만의 레이커스 선수는 1962년 12월 3개의 연속적 경연들에서 50플러스를 득점한 베일러였다. 이어진 날 뉴올리언스 호니츠를 상대로 브라이언트는 50포인트를 득점하여 체인벌린의 뒤로 4개의 연속적 50포인트 경기를 가니는데 nba 역사상 두번째 선수로 자신을 만들었다. 브라이언트는 그 해를 10개의 50플러스 포인트 경기들과 함께 끝냈다. 그는 또한 그 시즌에 자신의 두번째 연속 득점 타이틀을 우승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서 7년 시즌을 통하여 그의 셔츠는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최고로 팔리는 nba 셔츠가 되었다. 다수의 저널리스트들은 코트에서 그의 지속적인 올스타 상연은 물론 브라이언트의 새 등번호로 향상된 세일에 귀착시켰다. 2007년 플레이오프들에서 레이커스는 다시 한번 피닉스 선수에 의하여 4대1로 첫 라운드에서 탈락되었다. 2007년 5월 27일 espn은 만약 제리 웨스트가 완전한 권위와 함께 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브라이언트가 자신이 이적되는데 원해졌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브라이언트는 웨스트의 프랜차이즈로 복귀를 위한 자신의 욕망을 확실히 하였으나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이적되기를 원한 것을 주장하는데 부인하였다. 주장을 만든 지 3시간 후에 브라이언트는 잭슨 감독과 대화를 가진 후 또 다른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신의 결정을 재숙고하고 자신의 이적 요구를 후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이언트는 후에 센터 앤드루 바이넘이 올스타 제이슨 키드를 위하여 이적되었다는 것을 말한 아마추어 비디오에 보였다. 12월 23일 브라이언트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닉스를 상대로 경기에서 2만 포인트를 도달하는데 29세 122일에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이 기록은 르브론 제임스에 의하여 깨진 일회였다. 자신의 슈팅 손에 작은 손가락 부상에 불구하고 브라이언트는 수술을 받는 대신 정규 시즌의 모든 82개의 경기들에 뛰었다. 2008년 9월 초순에 그는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스페인 출신의 올스타 파우 가솔의 계약에 의한 원조된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팀을 57승 25패의 서부 최고 기록으로 이끌었다. 레이커스는 5월 8일 첫 라운드에서 덴버 너기치를 휩쓸고 브라이언트는 공식적으로 리그의 mvp로 선언되었다. 자신의 mvp 상위 수상에 추가로 브라이언트는 5월 8일 자신 경력에서 세계의 연속적 시즌과 6번째로 올 nba 팀으로 단 만장일치만의 선발 선수였다. 그는 그러고 나서 케빈 가넥과 nba 올디펜시브 퍼스트 팀의 표제를 달아 24개의 1위 승인들을 포함하여 총 52포인트를 받아 자신의 8번째 선발을 얻었다. 레이커스는 57승 25패의 기록과 함께 2007년에서 8년 정규 시즌을 끝내며 서부 컨퍼런스에서 1위를 하고 너기치를 상대로 첫 라운드 경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세웠다. 첫번째 경기에서 경기의 대부분을 통하여 자신을 유인선수로 만들었다고 말한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가 안전하게 앞서도록 지키는데 마지막 8분에 자신의 23포인트 중 18을 득점하였다. 그 일은 2004년 그리즐리스가 스퍼스에게 4개의 경기들에서 떨어진 이래 플레이오프의 첫 라운드에서 휩쓸어지는데 너기치를 첫 50개의 우승팀으로 만들었다. 재즈를 상대로 다음 라운드의 첫 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첫번째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재즈를 꺾으면서 38포인트를 득점하였다. 레이커스는 다음 경기에도 우승하였으나 브라이언트가 한 경기에 33.5포인트로 올렸어도 세번째와 네번째 경기들을 떨어뜨렸다. 레이커스는 그러고 나서 여섯번째 경기에서 중결승전을 우승하는데 다음 두 개의 경기들을 우승하였다. 이 일은 팀이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에서 스퍼스를 상대로 경기를 세웠다. 레이커스는 스퍼스를 다섯 개의 경기들에서 꺾어 자신들을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nba 결승전으로 보냈다. 이 일은 브라이언트 경력에서 다섯번째와 오닐없이 결승전으로 가는데 처음으로 특정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레이커스는 여섯 개의 경기들에서 셀틱스에게 패하였다. 레이커스의 2009년 챔피언십에 명예를 주는 백악관 방문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한 데릭 피셔와 브라이언트 2008년에서 9년 시즌에 레이커스는 자신들의 첫 7개의 경기들을 우승하며 캠페인을 열었다. 브라이언트는 17승 2패로 간 시즌을 시작하는데 가장 많은 우승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기록을 동일시하는데 팀을 이끌었고 12월 위 중순에 그들은 21승 3패의 기록을 수집하였다. 그는 출발 선수로서 자신의 열한번째 연속적 올스타 경기로 선발되었고 3번이나 이번주의 서부컨퍼런스 선수로 임명되는데 추가로 12월과 1월 이번달의 서부컨퍼런스 선수로 임명되었다. 2009년 2월 2일 닉스를 상대로 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61포인트를 득점하여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매겨진 가장 많은 포인트를 위한 기록을 세웠다. 2009년 nba 올스타 경기가 열리는 동안 브라이언트는 27포인트 4어시스트 4리바운드와 4스티를 평균하여 전동료 선수 오닐과 공동으로 올스타 mvp상을 수상하였다. 브라이언트는 르브론 제임스의 밀려 mvp 투표에서 2위를 하고 자신 경력에서 7번째로 올 nba 퍼스트팀과 올디펜시브 퍼스트팀으로 선발되었다. 플레이오프들에서 레이커스는 5개의 경기에서 유타 재즈를 꺾고 2개의 오프닝 라운드에서 휴스턴 로키츠를 7개의 경기에서 꺾었다. 6개의 경기들에서 덴버 너기츠를 꺾은 후 레이커스는 자신들의 5개의 경기들에서 올랜드 매직을 꺾은 nba 결승전에서 자신들의 2연속 진출을 얻었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네번째 챔피언시대 자신의 첫 nba 결승전 mvp상을 수상하여 32.4포인트 7.4어시스트 5.6 리바운드 1.4스틸과 1.4 블록킹의 시리즈 평균을 얻었다. 그는 1969년 웨스트가 결승 시리즈를 위하여 최소한 32.4포인트와 7.4어시스트를 평균한 1의 첫 선수이며 결승전에서 조던이 타이틀을 우승한 팀을 위하여 30포인트 오리바운드와 5어시스트를 평균한 1의 첫 선수이다. 2010년 1월 18일 브라이언트가 훗날에 동료 선수이자 올랜드 매직의 드와이트 하워드의 왼손에 슛을 뜨는 모습 2009년에서 10년 시즌 동안 브라이언트는 2009년 12월 4일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로 기적의 타격과 외다리의 3포인트를 포함한 6개의 경기를 우승하는 슛을 이루었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만든 가장 행운적인 하나의 슛을 숙고하였다. 1주 후 브라이언트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상대로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에 골절을 입었다. 부상에 불구하고 수술을 받는데 시간을 빼먹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활약하는 데 선출되었다. 자신의 손가락 부상이 일어난 지 5주 후 그는 이번에 연장전 경기에서 미러키 벅스를 상대로 정식 경기에서 기회를 놓친 후 또 다른 경기를 우승하는 슛을 이루었다. 브라이언트는 시즌 동안 2만 5천 포인트를 도달하는데 30일 세 150일 이래 최연소 선수가 되어 체인벌린을 앞섰다. 그는 지속적으로 킹스를 상대로 또 다른 경기를 우승하는 3점 슛을 이루는 자신의 지배적인 움켜쥐은 활약들을 하였다. 이어진 자래 그는 레이커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사상의 지도력 득점자가 되는데 웨스트를 앞섰다. 발목 부상으로부터 5번이나 출장하지 못한 후 브라이언트는 복귀하여 그리즐리스를 상대로 4초가 남으면서 레이커스에게 1포인트 선두를 주는데 또 다른 움켜쥐은 3점 슛을 이루었다. 2주 후 그는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로 자신의 시즌의 여섯 번째 경기를 우승하는 슛을 이루었다. 2010년 4월 2일 브라이언트는 8700만 달러의 가치의 3년 확장 계약을 맺었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무릎과 손가락의 부상의 이유로 마지막 5개의 경기들의 4개를 놓치며 정규 시즌을 끝냈다. 브라이언트는 시즌을 통하여 다수의 부상을 겪고 결과로써 9개의 경기들을 놓쳤다. 레이커스는 오클라오마시티 선더를 상대로 서부컨퍼런스에서 6개의 경기들에서 꺾었다. 레이커스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재즈를 휩쓸고 서부컨퍼런스 결승전으로 진출하여 피닉스 선스를 향하였다. 두 번째 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13 어시스트와 함께 경기를 끝내 플레이오프 경력 최고의 신기록을 세웠으며 1996년 매직 존슨이 13 어시스트를 가진 이래 플레이오프들에서 레이커스 선수에 의한 가장 많은 어시스트였다. 2008년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리매치에서 필드로부터 24점을 위하여 6점을 슛을 쏘는데 불구하고 브라이언트는 챔피언십을 우승하는데 7번째 경기에서 레이커스를 13포인트 3번째 쿼터의 부족으로부터 원래로 이끌었으며 4번째 쿼터에서 자신의 경기 최고 23포인트에 10을 득점하여 15리바운드와 함께 경기를 끝냈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5번째 챔피언십을 우승하고 자신의 2연속 nba 결승전 mvp상을 수상하였다. 이 일은 nba 결승전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레이커스가 7번째 경기를 우승한 처음으로 특징을 지었다. 브라이언트는 이 일이 자신의 5개의 챔피언십의 전부에 가장 만족이라고 말하였다. 브라이언트는 조던의 총수와 좋아하는 데 6번째의 챔피언십을 원하였다. 레이커스는 자신들의 첫 8개의 경기들을 우승하면서 2010년에서 11년 시즌을 시작하였다. 너기츠를 상대로 시즌에 자신의 9번째 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26,000이 경력 포인트를 도달하는 데 nba 역사상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브라이언트는 2009년 1월 1일 이래 자신의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월 30일 셀틱스를 상대로 그는 27,000포인트를 득점하는 데 최연소 선수가 되었다. 2011년 2월 1일 브라이언트는 최소한 25,000포인트, 5,000 리바운드와 5,000 어시스트와 함께 7명이 선수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2월 10일 보스턴에서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가 셀틱스의 92대 86위 우승을 위한 초반의 15포인트 부족으로부터 회복하면서 후반전에서 자신의 23포인트 중 20을 득점하였다. 그 일은 리그의 최고 4개의 팀들 중 하나를 상대로 레이커스의 시즌의 첫 승리였다. 지도적인 투표를 받은 후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13번째 연속적 올스타 경기로 선발되어 2011년 올스타 경기에서 37포인트, 14리바운드와 3스틸을 가지고 자신의 4번째 올스타 MVP상을 수상하여 가장 많은 올스타 MVP상을 위하여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자 박페티트와 동점을 매겼다. 시즌 동안 브라이언트는 nba 4상 경력 득점의 12위에서 6위로 올라가 존 하블리첵, 도미니크 윌킨스, 오스카 로버트슨, 하키몰라주원, 엘빈 헤이스와 모지스 멀론을 제쳤다. 브라이언트는 한 경기에 29슛보다 적게 평균하여 시즌을 끝냈다. 4월 13일 nba는 이전날의 경기에서 브라이언트가 좌절해 심판 베니 애덤스를 게이치옥을 돌린 이유로 그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였다. 그는 후에 사죄하였고 브라이언트와 다른 레이커스 선수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한 레이커스 공동서비스 발표에 나왔다. 또 다른 3연승을 위한 팀의 탐색은 그들이 플레이오프들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 델러스 매버릭스에 의하여 휩쓸어진 후 끝났다. 매버릭스는 그 해에 nba 결승전을 우승하러 갔다. 2012년 코가 부러진 후 마스크를 쓴 브라이언트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왼쪽 무릎과 발목의 고통을 치료하는데 독일에서 오르토키네라 불리는 혈장 수술을 받았고 마이크 브라운은 오프시즌에 은퇴한 잭슨을 감독으로서 대체하였다. 브라이언트는 부상당한 손목과 함께 시즌 활약을 시작하였다. 2012년 1월 10일 브라이언트는 선스를 상대로 48포인트를 득점하여 자신의 16번째 시즌에서 선수에 의하여 여태까지 가장 많은 포인트였다. 그는 다음 3개의 경기들의 40, 42와 41을 득점하러 갔다. 그 일은 4개의 연속적 경기들에서 그가 40 혹은 그 이상의 포인트를 득점한 6번째이다. 2012년 nba 올스타 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올스타 경기에서 경력 득점 선두자로서 조던을 통과하는데 27포인트를 득점하였다. 그는 또한 드웨인 웨이드로부터 강한 파울에 의하여 올스타 경기의 3번째 쿼터에서 코가 부러지고 진탕을 겪었다. 4월 브라이언트는 멍이 든 왼쪽 정강희와 함께 7개의 경기들을 놓쳤다. 그는 정규 시즌에 말기 전에 3개의 경기들에 돌아왔다. 킹스를 사이드로 정규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가능한 자신의 3번째 nba 득점 타이틀을 위하여 가지 않고 케빈 듀랜트를 앞서는데 38포인트가 필요하였다.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들의 2번째 라운드에서 듀란트의 오클라오마시티 선더에 의하여 녹아웃되어 5개의 경기들을 패하였다. 2012년에서 13년 시즌에 레이커스는 센터 드와이트 하워드와 포인트 가드 스티브 내쉬를 얻었다. 11월 2일 브라이언트는 이 스틸과 함께 40포인트를 득점하여 스틸에서 레이커스의 경력 선두자로서 매직 존슨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클리퍼스에게 경기를 패하고 34년 만에 처음으로 0승 3패와 시즌을 시작하여 프랜차이즈 역사상 4번째였다. 시즌을 1승 4패로 시작한 후 브라운 감독은 해고되었다. 그는 마이크 디엔토니에 의하여 대체되었으며 브라이언트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친이 이탈리아에서 활약하고 디엔토니가 거기에서 스타 선수였던 것을 알았다고 한다. 팀 USA와 함께 자신들의 시간동안 브라이언트는 디엔토니와 가까웠다. 12월 5일 뉴올리언스 호니츠를 상대로 브라이언트는 3만 포인트를 득점하는데 리그 역사상 34세 104일의 최연소 선수가 되어 그 이정표를 도달하는데 5명이 선수들 중의 하나로서 명예의 전당 헌액자 체인벌린, 조던, 카림 압둘자바와 칼멀론에 가입하였다. 12월 18일 샬롯 박케츠를 상대로 101대 102 우승에서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7번째 연속적 경기에서 30 이상의 포인트를 득점하여 34세가 된 후 nba 선수에 의한 장기적 경향이며 자신 경력에서 4번째로 장기적인 경향이었다. 그의 경향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상대로 자신이 27포인트를 득점하고 4번째 쿼터 전체의 벤치에 앉았던 104대 87위 우승에서 12월 28일 10에서 그의 경향이 재빨리 쏘아졌다. 팀의 방어를 향상시키는 운동에서 디엔토니는 브라이언트를 상대 팀의 최고 주변 선수를 가드하는 데 가졌고 브라이언트는 15포인트로 보유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카이리 어빙의 주요 디펜더였다. 브라이언트는 더 약한 선수들을 상대로 활약할 때를 반대하면서 자신이 도전 방어 양도를 가질 때 더욱 전념된 디펜더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방어는 상대들을 분열시키고 불운한 매치업으로부터 내시를 구하였다. 브라이언트는 첫 42개의 경기들의 거의를 통하여 득점에서 리그를 이끌고 있었다. 시즌으로 실망적인 17승 25패의 시작과 함께 디엔토니는 브라이언트가 공격의 주요 용이한 선수가 되는데 간직하였다. 다음 3개의 경기들에서 브라이언트는 자신 경력에서 3경기에 가장 많은 총 39위 어시스트와 함께 3개의 우승에서 최소한 10어시스트를 가졌다. 그는 2회의 9리바운드와 함께 각각의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놓쳤다. 3월 2개의 중대한 우승에서 그는 최소한 40포인트를 득점하여 연속적인 경기들에서 최소한 10어시스트를 가져 1970년 웨스트 이래 업적의 성취를 이루는 데 첫 레이커스 선수가 되었다. 레이커스가 8번째이자 마지막 플레이오프를 확보하는데 서부컨퍼런스에서 싸우면서 팀의 몇몇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여 브라이언트는 각각의 경기에 전체의 48분을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4월 10일 브라이언트는 nba 경기에서 47포인트, 8리바운드, 5어시스트, 4블록과 3스틸을 얻는 데 nba 역사상 첫 선수가 되었다. 4월 12일 브라이언트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면서 자신의 시즌을 끝냈다. 그의 부상은 자신이 7개의 연속적 쿼터를 활약하면서 7개의 연속적 경기를 위하여 최소한 40분을 활약하는 동안 왔다. 레이커스의 총장 미치 쿠프책은 11일 직위 브라이언트에게 그의 광범한 활약 시간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추진을 준 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이언트는 4월 13일 수술을 받고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신인 선수 데이미언 릴러드만이 더욱 많은 분들을 평균하고 있었다. 그는 27.3포인트, 46.3%슛, 5.6 리바운드와 6어시스트의 평균을 득점한 자신의 습관적인 수와 함께 시즌을 끝냈다. 시즌 동안 그는 8번이나 40포인트에 도달하고 11번이나 10 혹은 그 이상의 어시스트를 가졌다. 브라이언트의 어시스트는 그의 경력의 두 번째로 치고였고 그의 필드골 퍼센티지는 2008년에서 9년 시즌 이래 최고였다. 레이커스는 45승 37패의 시즌을 끝내 서부에서 7번째로 좋았다. 브라이언트 없이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들의 첫 라운드에서 스퍼스에 의하여 4개의 경기에서 휩쓸어졌다. 2014년 마르친 고르타트를 상대로 슛을 쏘는 브라이언트 2013년에서 14년 시즌이 이미 시작된 후 2013년 11월 브라이언트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였다. 11월 25일 그는 측량된 48.5백만 달러의 가치의 레이커스와 2년의 확장 계약을 맺었다. 그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봉급을 받는 선수로 남아있었으며 한 해에 3200만 달러에서 시작된 확장을 받는 데 자격이 있어 왔다. 브라이언트의 계약은 후원자들이 nba위 대명성들은 자신들의 진실적인 가치보다 적은 돈을 벌었다고 대항한 동안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스타 선수들이 자신들의 팀을 더욱 재정적 자유로 허용하는데 적은 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극화된 주제가 되었다. 브라이언트는 시즌의 첫 19개의 경기들을 놓친 후 12월 8일 활약으로 돌아왔다. 12월 17일 그는 그리즐리스의 96대 92위 우승에서 21포인트에 자신의 시즌 최고를 맞추었으나 6주 동안 그를 출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기대된 자신의 왼쪽 무릎에 측면 경골 상승 좌상을 겪었다. 그는 내시 스티브 블레이크와 조던 파마에게 부상이 생긴 후 자신의 아킬레스 부상으로부터 복귀한 이래 6개의 경기들을 활약하였다. 브라이언트는 13.8포인트 6.3 어시스트와 4.3 리바운드를 평균하고 있었다. 출전 금지를 당함에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16번째 올스타 경기에서 시작하는 데 팬들에 의하여 투표되었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선발될 만한 느낌이 들지 않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그의 지나간 상연을 위하여 경력 성취의 상으로 비교하였다. 하지만 경기에서 활약을 놓치고 아직도 자신의 무릎 부상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2014년 3월 12일 레이커스는 시즌의 나머지를 의하여 브라이언트를 배제하고 더 많은 갱생을 위한 그의 필요함을 인용하여 시즌에서 남은 시간을 제한시켰다. 동시에 팀은 22승 42패였으며 서부컨퍼런스에서 최악의 기록을 위하여 동전 매겼다. 레이커스는 27승 55패로 끝내고 2005년 이래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드를 놓쳤다. 브라이언트는 2014년에서 15년 시즌을 위하여 디엔토니를 브라이언트의 전동료 선수 바이런스카과 대체한 레이커스와 함께 자신의 19번째 시즌에 돌아왔다. 11월 30일 토론토 랩터스의 129대 122위 연장전 승리에서 브라이언트는 31포인트, 12어시스트와 11리바운드와 함께 자신의 20번째 경력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였다. 36세의 나이로 그는 경기에서 30포인트, 10리바운드와 10어시스트를 이루는데 최연장 NBA 선수가 되었다. 12월 14일 브라이언트는 팀버울브스의 100대 94위 우승에서 NBA위 3번째 사상 최고 득점자가 되어 조던을 통과하였다. 그는 시즌의 첫 27개의 경기들에서 활약하여 한 경기에 22.4슛과 함께 리그를 이끄는 동안 한 경기에 26.4포인트와 함께 팀 사상 최고의 기록을 평균하였다. 하지만 킹스에게 108대 101위 패배에서 8대 30위 슈팅에 25포인트를 득점할 때 스카스 감독은 그의 시즌의 최악의 상연들 중의 하나 후 휴식을 가지는데 3개의 연속적 경기들 후에 그를 경기 밖으로 몰아냈다. 그는 자신의 무릎, 발등과 아킬레스건의 쓰라림을 겪고 스카스는 포워드로 가는 그의 표준 작업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3번이나 브라이언트는 경기에서 과도의 40분을 가지고 감독은 그런 거대한 형태에서 그가 시즌을 시작한 후 그를 과부한 것에 자신을 핑계되었다. 시즌을 위하여 브라이언트는 필드로부터 37%만을 슛을 쏘고 팀의 기록은 8승 19패 만이었다. 휴식 후 자신의 두 번째 경기 복귀에서 그는 너기츠의 111대 103위 우승에 23포인트, 11어시스트와 11 리바운드를 가졌으며, 36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 시즌에서 다수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데 리그 역사상 3번째 만의 선수가 되었다. 2015년 1월 21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상대로 두 손의 덩크슛을 위하여 기준선을 몰고 있는 동안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이 부러진 부상을 당하였다. 자신이 오른손 잡이어도 그는 경기에서 활약하는데 돌아와 거의 자신의 왼손과 함께 독점적으로 슈팅, 드리블과 패스를 하는 동안 공격을 움직였다. 부상에 먼저 브라이언트는 16개의 경기들 중 8개에서 휴식을 취해왔다. 그는 부상을 위한 시즌을 끝내는 수술을 받고 시즌을 22.3포인트를 평균하면서 끝냈으나 시즌을 시작하는데 자신의 45.5%의 경력표 아래의 경력 사상 낮은 37.3%를 슈팅하였다. 그는 2015년에서 16년 시즌의 시작을 향하여 목표가 된 복귀와 함께 9달간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레이커스는 21승 61패의 기록과 시즌을 끝내 이전의 해에 자신들이 세운 시즌에서 가장 많은 패배들의 플랜차이즈 기록을 앞섰다. 자신의 마지막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방어하는 브라이언트 2015년에서 16년이 데뷔 시즌에서 활약하는데 회복된 후 브라이언트는 종아리 부상을 당하여 공개 경기의 마지막 2주를 놓쳤다. 하지만 그는 같은 팀과 가장 많은 시즌들을 위한 존 스탁턴의 19개의 리그 기록을 앞선 레이커스와 함께 자신의 20번째 시즌을 시작하는데 시즌의 개막식에서 활약하였다. 11월 24일 레이커스는 워리어스에게 111대의 77로 패한 후 2승 12패로 떨어졌다. 브라이언트는 1대 14위 슈팅의 25분에서 4포인트만을 득점하여 최소한 5개의 슈팅에서 자신이 시도한 자신 경력의 최악의 슈팅 경기를 짝지었다. 12월 1일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고향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가졌으며 레이커스는 103대 90일로 패하였다. 11월 29일 브라이언트는 시즌의 말기에 자신이 은퇴할 것이라고 공고하였다. 자신의 공고 시기에 그는 조던 클락슨의 뒤에 30분 8초에서 팀의 두 번째로 있었고 15.7만의 포인트와 경력 사상 낮은 31.5%를 슈팅하는 동안 한 경기에 16.7 필드골 시도와 함께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프리스로는 그의 경력 평균으로부터 떨어졌고 그의 경기는 외상 의조들과 장기의 슛에 더욱 의지되어 거의 2배의 그의 경력 평균인 경기에 치를 시도하는 동안 3점 슛거리로부터 리그 최악의 19.5%를 이루었다. 은퇴 선언 후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의 쇠퇴한 실력들을 인정하였다. 2월 3일 팀버홀브스의 119대 11위 우승을 위하여 마지막 5분 2초에 팀의 18포인트 중의 14를 포함한 브라이언트는 7개의 3점 슛과 시즌 최고의 38포인트를 득점하였다. 우승은 경향을 잃은 10경기를 끝냈고 레이커스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장기적 패배 경향을 설립하였다. 브라이언트는 경기에서 최소한 35포인트 오리바운드와 오어시스트에 측정하는 데 37세의 나이에 4번째 만에 nba 선수가 되었다. 브라이언트는 2016년 올스타 경기를 위하여 종합적인 투표를 얻어 스티븐 커리의 1.6백만 표를 앞섰다. 그 시즌에 스몰포워드로 옮긴 브라이언트는 처음으로 프론트코트 출발 선수로서 선발되었다. 2013년 이래 자신의 첫 올스타 경기에서 활약한 브라이언트는 10포인트, 6리바운드와 7어시스트를 가졌다. 웨스트의 동료 선수들은 또 다른 올스타 mvp상을 그에게 제공하였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4월 13일 시즌의 최종 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마지막 nba 경기에서 재즈를 상대로 nba 시즌 최고의 60포인트를 득점하여 4번째 쿼터에서 23대21로 재즈를 꺾어 레이커스에게 101대96위 승리를 주었다. 그는 37세 234일의 나이에 경기에서 60 혹은 이상의 포인트를 득점하는 데 최연장 선수가 되었다. 레이커스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의 기록인 17승 65패의 기록과 함께 시즌을 끝냈다. 2008년 하계올림픽에서 브라이언트는 오프시즌에 결혼을 한 이유로 2000년 하계올림픽 국가대표 자추를 거절했다. 그는 또한 2002년 fib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브라이언트는 원래 2003년 fiba 미주 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선발되었으나 어깨와 무릎 수술을 받은 후 물러났다. 이어진 여름에 그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 때문에 올림픽 국가대표팀에서 물러나야 했다. 르브론 제임스와 더불어 그는 제리 콜란젤로에 의하여 2006년 미국 예비 로스터에 공동적으로 임명된 두 명이 선수들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무릎 수술 후에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해에 fiba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브라이언트의 미국 국가대표팀 경력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2007년 미국 남자 시니어 국가대표팀과 10대0으로 우승한 미국 fiba 미주 선수권대회팀 그리고 2008년 하계올림픽을 위한 미국 남자팀의 일원이었다. 브라이언트는 토너먼트에서 한 경기에 15.3포인트 2.9어시스트 2.0 리바운드와 1.6스틸을 평균하였다. 2008년 6월 23일 그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됐다. 이는 그의 첫 올림픽 출전이다. 2008년 8월 24일 농구 결승전에서 미국이 스페인을 118대 107로 꺾으면서 브라이언트는 6어시스트와 함께 4쿼터에서 13점을 포함한 20득점을 올렸다. 8개의 올림픽 경연에서 그는 필드로부터 점사류기를 슈팅하는 동안 15.0포인트 2.8 리바운드와 2.1어시스트를 평균하였다. 브라이언트는 2012년 학예올림픽에도 출전했다. 그는 2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후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였다. 은퇴 후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에 자신의 별명을 본뜬 트레이닝센터인 만바 스포츠 아카데미를 열었다. 현역 시절에도 전용 헬리콥터로 출퇴근하기로 유명했던 그는 2020년 1월 26일 자신의 전용 헬리콥터인 시코르스키 s-76을 타고 만바 스포츠 아카데미로 가던 중 로스앤젤레스 서쪽의 칼라바사스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숨지고 말았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그가 뛰었던 nba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농구에서도 그의 등번호였던 24 8번에 맞춰 24초 8초 동안 공격 없이 경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를 추모하였다. 2020년 올스타전부터 코비 브라이언트 어워드로 명명된 mvp는 카와이 레너드가 선정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